올 상반기 실시된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돈을 갚기보다 고정형 저금리를 부담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금자리로는 집값과 소득 조건이 맞으면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정책 모기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이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크게 감면해줬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조기상환 재원을 저소득 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수료 감면에도 중도상환은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 6월까지 조기상환 건수는 2만 7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약 30% 줄었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1조 9,5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 지난해 10월 이전 3년 이내 차주들은 약 2%에서 3%대의 저금리로 고정형 대출을 받았습니다. 고금리의 정책 모기지 상환 유도 정책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를 아무리 낮춰준다고 해도 딴 때 금리가 더 높고 더 좋은 대출인데 이거를 왜 상환해요? 아마 예금하면 금리 차까지 심지어 누릴 수 있을걸요? 현재 7% 중반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과 고정형 모두 조만간 최고 8%를 넘을 기세입니다. 최근 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4%를 넘어서면서 수수료를 감면해도 중도에 상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